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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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들이 이 동네를 유지하고 영덕군, 대한민국, 세계가국 5장 육대주에서 계시마을로 관광단지가 되어서 놀수의 실수 없이 강경버스다 아베크 남녀간의 애둥중지 할 수 없이 손님들이 되돌고 되돌고 해가지고 이름이 나면 상무해 놔야지 또 우리 분수님도 아이고 요번에 그 가게에 참 방사하게 잘 이루고 사장님 다 모시고 전부 다 저들어 봄에 나고 가요 소문나고 강름내고 영주가 복준다 칸데 요 와락할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노? 예 그러시 맞죠 그제요? 어쩐지 노예 노복 받고 소련 수복 받고 어쩐지 저도 덜도 말고 120살까지 막 어쩐지 편안 아아 사실 내가 아침 저녁 저녁 다 짭쑥고 어젠지 몸이 내가 찌부들고 가거든 나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먼데 갖다 대거든 나 먼데 후손 자슴들 불러 챙겨가지고 밥 앞이 못 먹세 하실 말씀 잘 하고 저녁 잘 짭쑥고 어젠지 이 편안히 주무시다가 저 천상 천국에 굴부살 대어 갑시니 가슴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